아! 이게 무슨 소리지? 아래쪽에서 난 것 같은데... 대체 뭐였을까? 내비게이션 X씨, 피라미드 아래쪽으로 얼른 가봐요! 그러긴 해야 하는데, 앞에 있는 다리의 상태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잠깐만! 이 피라미드에는 도골꾼들로부터 왕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들을 설치해두었다고 해 피라미드에 처음 들어갔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의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대 의문의 병이요? 왜 그렇대요? 그게 말야... 사망의 원인은 고대 곰팡이균 때문이었다는 건... 고대 곰팡이균이요? 피라미드가 만들어질 때 공기 중에 섞여있던 여러 가지 균들이 수백 년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거지 왜 그래, 스칼렛? 아, 죄송해요! 갑자기 사례가 걸려서... 놀랬잖아! 이봐요, 순정파들! 같이 가자고는 했지만 여기는 역시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일단 우리들한테 맡기고 밖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은 우리가 꼭 찾아줄게요 이것들아, 이 정도로 말하면 좀 알아듣고 빠져오 아니에요! 우린 할 수 있어요! 뭐? 남자친구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! 우린 이제껏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왔어요 좋아요! 가봅시다! 우리는 하나! 깜짝... 뭐야? 제가 먼저 갈게요, 선배님! 으악! 저 다리는 위험하다고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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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랬잖아! 역시 내 예상도로군! 이건 그냥 그림이었다고! 그런 건 미리 얘기해주면 안 되냐? 확신할 수가 없었거든 그럼 그게 그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낸 거지? 아까 왔으니 그랬잖아 알료 성분이 분석된다고 그럼 내 덕분? 알료는 물감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라고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났을 뿐이야 그렇다면 그 확신은 몇 퍼센트 정도였어? 80% 이상? 말도 안 돼! 이 상황에선 10%면 많이 봐준 거지 아무튼! 앞으로 계속 전진이다! 이럴 수가! 겨우 10%의 확신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다니! 어서 건너와! 서둘러야지! 알았어! 갈게! 네가 보낸 시간이 내가 보낸 시간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난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공부한 사람이라고! 으악! 이 그림이라고 해도 무서운데! 완전 진짜 같지?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걸까? 이 비밀을 파헤쳐서 내가 셜록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겠어 괜찮아? 아! 잠깐! 목에 뭔가 걸려서 어? 내가 뭔가를 만졌는데? 뭐야! 그림이 갑자기 진짜 다리가 됐어! 내 손을 잡아! 으으... 큰일 날 뻔했다 대체 뭘 건드린 거야? 아하하하 미안 미안 그나저나 이거 굉장한데? 뭘 건드리기만 하면 그림이 진짜 사물로 바뀌어 어쨌든 내가 죽을 뻔했다걸 아무래도 여긴 그냥 피라미드가 아니라 저주의 피라미드 같아 저주가 진짜로 존재하다니 왓슨, 또 다른 위험 상황이 없는지 한번 봐줘 알았어 어? 우리 뒤에서 뭔가가 다가오는데? 으악! 나타났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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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